안녕하십니까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결국 이렇게 해서 잔청이들만 수사를 하는 등 마는 등 그리고 재판을 하는 등 마는 등으로 모든 것을 마칠 모양처럼 보입니다. 결국 대통령 선거가 끝난 이후에 그들이 기획한 대로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면 모든 것을 다 듣고 말 것입니다. 어떻게 나라가 이 지경까지 되었을까라는 그런 강한 자괴감이 듭니다. 이를 위해 여러분께서는 짐작하셨지만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과 권순일 대법관의 재판글에 의혹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3월 1자 조선일보의 양은견 기자는 남욱 김만배가 이재명 사건을 뒤집을 수 있도록 대법관에게 부탁했다고 말해라는 기사를 통해서 절대로 일어났으면 안 되지만 일어났을 법관 일어났을 가능성이 높은 사건을 기사화했습니다. 이 기사의 부제목은 더욱더 심각합니다. 검찰 조사에서 진술 2019년부터 50억 원을 줘야 한다고 했다입니다. 사실 여부를 떠나서 수사선상에 오른 피의자의 진술로 이런 재판글의 주장이 나왔다는 사실만으로써 그동안 세상 사람들이 입에 오르내린 권순일 전 대법관의 재판글에 의해 무게를 실어주고 있습니다. 기사의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정영학 회계사가 준비한 녹취록에는 다음 상황이 실려 있습니다. 대장동 의혹의 핵심인 화천대유 대주류 김만배 씨가 2020년 3월 동업자인 정영학 천화동인 5호 소유자입니다. 정영학 회계사에게 대법관에게 자문을 받고 있다는 그런 취지의 말을 했다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화천대유의 대주류인 김만배 씨는 2020년 3월 24일 오전 판교의 한 커피숍에서 정영학 회계사를 만나서 대장동 사업의 비용 정산과 수익 배분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정영학 회계사가 제가 지난번에 차등 배당을 했던 이유가 이겁니다라며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하자 김만배 씨가 이렇게 답합니다. 그런데 차등 배당은 나중에 시비거리가 돼서 세무정리해야 되겠지만 내가 대법관한테 물어보니까 이것도 금액에 상한선이 없는 거고 응이라고 그렇게 답을 하게 됩니다. 또한 김만배 씨가 정영학 회계사에게 오리여기나 하자니까 그리고 성남은 우리 땅이야 이렇게 이야기하자 정영학 회계사는 이렇게 답합니다. 혼자 요즘 혼자 계시는 건가요 요즘 좀 조용했어요 그렇게 김만배 씨의 근황을 묻게 됩니다. 그러자 김만배 씨가 이렇게 답합니다. 아니디 대법관님하고 사람 봐서 이래. 정영학 회계사가 검찰에 제출했던 이 녹취록에는 정영학 회계사로 추정되는 사람이 대법관님 위에 권순일이라고 자필로 적어두었습니다. 김만배 씨가 걸어놓았던 대법관은 2020년도 9월 퇴임한 뒤에 화천대유 고문으로 영입됐던 권순일 전 대법관으로 보인다고 법조계 인사들은 입을 모읍니다. 권순일 전 대법관은 2020년 6월 이재명 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선거법 위반 사건의 무죄 판기 한송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져 그동안 많은 사람들의 입에 재판글의 의혹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또한 서울중앙지검은 아주 중요한 진술을 이미 확보한 바가 있습니다. 천화동인 4호 소유주인 남욱 변호사로부터 김만배 씨가 2019년부터 권순일 전 대법관에게 50억 원을 줘야 한다는 말을 하기 시작했다. 이재명 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대법원에 들어가 권순일 전 대법관에게 부탁에 뒤집힐 수 있도록 역할을 했다고 김만배 씨가 말했다는 그런 진술을 이미 2021년도 10월 무렵에 서울중앙지검이 확보한 것으로 그렇게 전해져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권순일 전 대법관은 다른 녹취록에서 김만배 씨가 50억 원을 줬거나 주기로 약속했다는 50억 클럭 중에 한 명으로 거론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당사자인 권순일 전 대법관은 이 건에 대해서 전면 부인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권순일 주장은 이렇습니다. 전혀 사실 무근이며 사실과 다른 보도에 대해서는 법적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전혀 들어보지 못한 소리이고 그 무렵 2020년 3월 김만배 씨를 본 적도 없습니다. 이렇게 반박했습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은 작년 12월 말 권순일 전 대법관을 소환 조사한 이후에 추가 조사를 지금까지 진행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대장동 개발비일 사건과 비교할 수 없는 사건이 바로 권순일 전 대법관의 재판글의 의혹 사건입니다. 이것이 만약 사실로 밝혀진다면 이것은 국가의 기강 자체를 뒤흔드는 초대형 소위 헌정질서 문란죄에 해당합니다. 이 사건이 사실이라면 그가 봐주었던 사람이 현재 이 나라의 최고 권력자를 목전에 두고 있는 정말 납득하기 힘든 그런 어려운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대법관의 재판글의 의혹은 초유의 사태이고 반드시 이 나라를 정상국가로 되돌리기 위해서라도 진실과 사실이 밝혀져야 될 것으로 봅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